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동자와 함께 하겠어요! 플로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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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여기 노성촌 놀이교실 보수지관입니다. 노성촌 보수지관 놀이교실인데 이렇게 그냥 우리 놀이교실 오늘 파장님이 잠깐 닦아 금방 가셨어요. 볼일이 바쁘다고 회원들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. 이거 지금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추천을 해가지고 이것도요. 아까 저기 다른 동네 갔다 왔죠. 여기서 만들어준 거에요. 원래는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서 갔다 왔다. 됐어. 너무 예뻐. 나 이제 가져가라. 그래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. 좋아. 좋지. 가져가도록 이따 우리 허락해주세요. 네! 자 나이비를 차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말씀. 아휴 세상에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몸도때로 놀겠습니다. 예 인생 아리랑 가수 조성자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아휴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는 데는 그렇게 많이 다녔 전국을 다녀봤지만 처음이에요. 네 정말요.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저희 가게에다 불어넣게. 은이utos 일단 올라왔으니까 제 노래 인생 아리랑 부르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한 서 1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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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